여러분, 여러분의 주차가 궁금한 게 중앙선이 있고요. 양쪽의 차들이 주차돼 있네요. 여기는 주차라인이 있는데 이 건너편은 불법 주차인 것 같아요. 이럴 때 양쪽의 차가 주차돼 있으면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까보겠습니다. 길이 좁아요. 오른쪽의 주차, 왼쪽의 주차. 다들 중앙선 물고 오는데 이 차는 왜 많이 물고 와!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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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아니, 다른 차보다 더 많이 물고 와요. 이 차, 이 차, 이 차. 이 차! 아니, 다른 차들처럼 조금만 물고 오지. 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저 차 한 대만 다른 차는 이만큼 물었어요. 바퀴가 이만큼. 그런데 그 뒤차는 와... 이만큼이나 물었어요. 다른 차는 여기까지 물었는데 이만큼이나 물고 와요, 이만큼이나. 그래서 저 차랑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리끼리 부딪힙니다. 이렇게요. 상대는 주차된 차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 넘은 거다. 이렇게 주장하면서 블박차는 아니, 다른 차처럼 다른 차 조금만 넘어왔어도 되잖아. 나는 내 길을 내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웬 정상적으로 가는 내 사이드미리를 팍 부숴뜨렸어. 100 대 0이야. 상대쪽에서는 아, 안 돼, 안 돼.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중앙선 물고 온 쪽이 100% 책임져야 된다. 아니다. 100 대 0은 아니고 상대쪽에서 70, 80% 책임져야 된다. 아니다. 길이 좁을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. 반반이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, 시작. 100%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58%네요. 그리고 상대쪽이 70, 80%라는 의견이 58%. 상대가 70, 80% 잘못이라는 의견이 40%. 5 대 5라는 의견이 2%. 여러분의 의견은 상대 100%, 중앙선 침범해 온 차가 100% 책임져야 된다. 상대 70, 80%가 40%. 50 대 50이 2% 의견이었습니다. 100 대 0. 중앙선 물고 왔어도 갑작스럽게 중앙선 넘어선 당연히 100 대 0이죠. 그런데 중앙선을 물고 오는 차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. 보시죠, 저기서 저 뒤에 중앙선 물고 오죠? 또 중앙선 물고 오죠? 또 중앙선 물고 오죠? 그럼 이 차는 좀 많이 오네? 많이 물었네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더 피해 준다든가 그 앞에 또 중앙선 물고 오는 차가 있으니까 아니면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편한테 되돌아가기를 기다린다든가 또는 상대편한테 위험해요 하면서 빵 해 준다든가 내가 오른쪽으로 살짝 비키면서 멈춰 준다든가 그 차가 빵 해 준다든가 그 차가 날 때렸다고 하면 그럼 100 대 0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나도 그냥 갔어요. 내가 가는 거. 내가 가는 거 한번 보죠. 여기에서 이 선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. 여기서. 마지막에 좀 피하는 거 같죠, 마지막에? 미리 좀 피했더라면. 여기서요. 이 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나는 상대가 이렇게... 상대가 오는 거. 이 차인가요? 다음 차인가요? 다음 차죠? 이 차는 이 차 맞아요. 그러니까 미리, 미리. 저 차는 좀 더 많이 넘어오네? 그럼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점. 대비는 뭐예요? 이따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. 속도 줄이고 빵. 그리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좀 비켜주면서. 그래서 그 아쉬움, 한 20% 보고 싶습니다. 많이 본다면 30%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갑작스럽게 넘어갔으면 100 대 0입니다. 그런데 좁은 길에서는 저 차 봐라, 저 차 심상치 않다. 거기에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. 여러분의 58%는 100 대 0이라고 하셨지만 미리 보여요.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. 다만 저런 상황에서는 미리 보일 때는 그의 대비를 하십시오. 그게 방어온전입니다.